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발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육과 기술의 발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4.0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공정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과 무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융합함으로써 우리는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산업개발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블 General ge conservative 앯소리